안녕하세요. 우리는 대원미디어 주식회사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애니메이션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뭐 사실 한국에서 우리만큼 애니메이션을 잘하는 곳도 없죠. 우리는 한국 최초의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애니메이션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니 가히 한국 최고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애니메이션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상하는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만화를 예로 들어볼까요? 만화는 아이, 어른,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우리는 아빠가 좋아하던 만화를 만들었고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도 만들 수 있어요. 만화 캐릭터를 언니가 좋아하는 인형으로 만들 수 있고 형이 좋아하는 게임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어머, 이 게임기도 우리를 통해 구했나 봐요. 만화는 엄마가 좋아하는 웹툰이 되기도 하고 삼촌이 좋아하는 만화책으로 출간될 수 있죠. 이런 만화는 애니메이션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만화라는 상상을 저마다의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 우리가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아예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 사람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초대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한국 최대의 만화 출판사를 가지고 있고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을 통해 24시간 내내 애니메이션을 방송할 수 있으며 한국과 전 세계의 수많은 캐릭터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아이들, 어른들 모두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 재미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재미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요. 쉐어링 펀, 엔조이 윗 더 월드 대원미디어 주식회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